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토수복을 위하여 상국사기를 읽습니다. 고구려 6대 태조대왕 94년 서기 146년입니다. 태조대왕의 아우 수성이 외산에서 왕이 찬타를 모의합니다. 향 왕자유 불상지연하니 이자우 불렁 직관하고 향할향 지난번 향 임금왕 아들자 왕자는 인칭 대명사로 태조대왕의 아우 수성을 가리킵니다. 이슬유 아닐불 상서상 갈지 말썸은 불상지연은 상스럽지 않은 말입니다. 향할향 지난번 향 임금왕 아들자 이슬유 아닐불 상서상 갈지 말썸은 조금 전에 당신이 상스럽지 않은 말을 하였는데 말열이 왼자 오른쪽 우 아닐불 능할능 코들직 간할간 직관은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직접 간합니다. 말열이 왼자 오른쪽 우 아닐불 능할능 코들직 간할간 첫근이 직관하지 않고 첫근은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입니다. 개, 왈, 경, 종, 명, 자, 하니 가위, 간, 차, 유, 이리라 다계, 가로, 왈, 공, 경, 경, 상, 갈, 경, 조, 철, 종, 목, 숨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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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자, 거, 자 다계, 가로, 왈, 공, 경, 경, 상, 갈, 경, 조, 철, 종, 목, 숨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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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자, 거, 자 모두 상과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하니 오를가 이를 위 간음할간 간사할간 또 차 아첨할유 어조사의 오를가 이를 위 간음할간 간사할간 또 차 아첨할유 어조사의 간사하고 또 아첨한다고 이를 만하다 오 욕지근하니 미지조니 여하리오 수성왈 자능지근하면 약석야이니 나오 하고자 할욕 고들직 말씀은 지근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안일미 알지 높을 존 뜻의 존의는 남의 뜻은 남의 뜻이나 의견을 높여 이르는 말 가틀려 어떠할려 어찌하 나오 하고자 할욕 고들직 말씀은 내가 지근을 하려고 하는데 안일미 알지 높을 존 뜻의 가틀려 어떠할려 어찌하 그대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더디어수 이룰성 가로알 아들자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대자 능할능 고들직 말썸은 약약 돌석 침석 어져서야 약석은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여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말 더디어수 더디어수 이룰성 가로알 수성이 말하였다 아들자 그대자 능할능 고들직 말썸은 그대가 지근을 할 수 있다면 약약 돌석 침석 어져서야 약과 침 같은 말이 될 터인데 하의 지율이요 기인 대왈 검대항 지현으로 내외무이심하니 어찌하 의심할의 갈지 있을유 거기 사람인 대알대 가로왈 어찌하 의심할의 갈지 있을유 어찌 의심함이 있겠는가 거기 사람인 대알대 가로왈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제금 큰데 임금왕 대왕은 태조대왕입니다 갈지 어질현 안내 바깥에 없설무 다를리 마음심 이심은 배반하는 마음입니다 이제금 큰데 임금왕 갈지 어질현 지금 태조대왕이 어질고 안내 바깥외 없설무 다를리 마음심 안팎의 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에 에 에 에 감사합니다.